1, 2, 3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입니다. 이열산 따자하우 워먼시의 뉴이스트 W 네, 홍콩 러브 여러분들 저희 뉴이스트 W가 홍콩 러브들을 만나러 홍콩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 홍콩 키텍 스토홀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무대 정말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뉴이스트 W 였습니다. 실시했다하자